어쨌든 그거를 1년 참았다가 또 하는 거니까 되게 막.. 막.. 격렬하게.. 미친 듯이 한다고요? 네 미친 듯이..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격렬하게 얘네 뭔 일 나겠다 이런 느낌이라 해달라는.. 하는구나.. 드디어.. 저 형 이유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도 없어 왜요? 나도 없어 뽁뽁만 있었어 뽁뽁만 뽁뽁도 없었어요 나 키스님 나 이루어 저 지금 1년에 한 번씩 경이로워 보이는 거예요 없었어요 한 번도 아.. 마음이 좀 중요하겠다 그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면요 이성을 잃고 가면은 그냥 진짜 입만 보고 바로 돌진하라는 걸 네네,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을 잃고 막 하고 가요 저거 때면 일로 와! 올게요 안녕하십니까